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주택을 소개 드리려고 이곳에 온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주더급 장롱리입니다. 앞에 보이는 포장된 마을 도로를 따라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700여 미터 전방에 있는 버스가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 10여 분이면 주덕 읍내, 25분이면 충주 도심에 닿을 수 있겠네요. 이곳은 장롱리 본 마을과는 외떨어진 곳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뭔가 휑하죠. 전원주택의 장점일 런지, 단점일 런지는 입주자의 취약 나름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세체의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세체는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내부구조와 매매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체 다 현재 미중공상태인 샘빙 주택으로서 첫 주인을 기다린다는 점은 녹았네요. 좀 전까지 포장도로는 마을 공용도로였었고 여기부터는 53평의 사도로서 셋집이 공동 소유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곳이 마을에서 외떨어지다 보니 상하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용수는 지하수, 오수는 개인정화조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거 어제는 가운데 3억의 복층주택을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맨 앞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드릴게요. 석축이 쌓여진 라인이 대지의 남쪽과 동쪽의 경계이고요. 대지의 용도지역은 관폐율 40%의 계획관리지역이네요. 대지의 면적은 142평이고요. 현재 건축면적 51평의 단독주택 용도로 단층건물이 신축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블럭이 대지의 북쪽 경계가 되겠고요. 이 주택은 일반 철골구조로 신축된 건물이네요. 주택의 서편으로 길쭉하게 뻗은 밭이 보이실 텐데 143평의 전후로 매매면적에 포함이 되고요. 세멘트로 포장된 곳까지는 대지이고 맨땅은 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제 펜스가 대지의 남쪽 경계인 겁니다. 이 주택은 정남향의 주택이고요. 현재도 정남쪽이 시원스레 탁 트여 있는데 앞으로도 막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주택을 동서로 길쭉하게 지은 것이 좀 특이하긴 하죠. 토지 모양에 맞춰 건축하다 보니 그리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내부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 길쭉한 핸디를 입고 오히려 합리적인 공간을 만들었다거나 할까? 주택의 중앙 현관 외에 오른쪽에 별도의 현관을 설치하여 마치 한 주택 두 세대의 느낌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물론 내부에도 토하는 문이 있어서 언제든지 잠금장치에 의한 개폐가 가능하고요. 친척이나 손님들이 방문해 자고 간다거나 할 때 게스트룸으로 쓰면 아주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가 민가 잠시 후 확인 들어가 보기로 하구요. 기왕 게스트룸으로 생각한 김에 본체와 별체를 분리해 설명드리면 본체는 방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두 개의 구조로 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면 되구요. 별체는 주방 없는 1.5롱 구조로 오른쪽 현관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별체로 들어가 본체까지 촬영하며 여러분께 텃밭 포함 3억 9천만원의 주택을 멘트 없이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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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가격과 건축비를 감안한 매매가는 3억 9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 고객센터 고객센터